안녕하세요. 네일앤스타일 아티스트 윤석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아트는 이번 나코비에서 네온펀칭 컬러들이 나왔는데요. 네온 컬러젤을 사용해서 오늘 예쁜 트로피칼 아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밑에 스크래치한 기법의 마블과 그 위에 비전이 된 꽃이 시원한 여름을 연상케 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번째로 네온펀칭 컬러를 전체적으로 핑크해주시고요. 네온펀칭 컬러가 끝이 났으면 네온펀칭 컬러를 이용해서 네온펀칭 컬러를 살짝살짝 스크래치 내듯이 달라집니다. 제가 превICES한 방향으로 네온 진성К λέ blindfold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ым펀칭 fluores його 추워주시면 추워가 끝이났으면 예니의 희망한 분산법 건너 한광로V랑 건너는 farmкон루와 건너영pes 동일한 방법으로 스크래치 내듯이 도와주시는데 주황색으로 부었던 옆부분의 섹진해주세요. 목격이 살짝 더 예쁜 기술이에요. 앞으로 30초 후에 해주세요. 표가 끝이 났으면 은행 1065번 정도 등산상 달라지세요. 정체적으로 자르지 마시고 대각선 방향을 고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기술로 30초 후에 해주세요. 학생을 4번으로 해주세요. 이 기술로 30초 후에 해주세요. 이 기술로 노란색으로 이렇게 올려놓으면 한 만큼 그려주세요. 이 기술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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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